선생님, 선생님은 이런 약간 정신질환 범죄자들만 전문으로 치료하셨던 그들의 주치의 같은 분이셨잖아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화학적 거세는 공식 명칭은 성충동 약물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두순이나 김수철, 김길태 사건 같은 끔찍한 성폭행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도입이 된 제도고 쉽게 말하면 성인의 생신 능력을 2차 성진 이전이나 혹은 폐경기 이후의 상태로 내리도록 화학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을 사용하게 되나요? 거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물은 원래 아니었고요. 이게 성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었을 때 생기는 암, 자국 뇌마감이나 전리섬 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처음엔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약이 화학적 거세가 이 약을 주사나 이런 부분으로 맞게 됐을 때 화학적 거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최종 목적은 몸속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좀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 약물을 우리가 체내로 주사를 맞게 되고 그러면 우리 뇌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중간 과정 중에 한 곳을 차단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시켜서 결국에 성충동과 여러 가지 충동성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은 분들의 경험담이 좀 궁금한데 일상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네, 국립법무병원에서는 많은 분들을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치료를 했던 사람 중에서 보통은 보호관찰 3년 동안의 의무 기간으로 저희가 성충동 약물 치료를 맡게 됐는데 그게 이제 끝났는데도 나는 이 약물이 너무나 나의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 난 연장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의로 성충동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 상태를 난 유지를 하겠다 해서 계속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럼 본인이 원해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네, 본인이 원해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 여성을 봤을 때는 계속 성적인 측면만 보여서 자기도 괴로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성욕이 많이 주니까 여성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데이트할 때 생각하는 꽃도 보러 가고 싶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싶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돼서 충동은 줄고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이런 약물 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주사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면담이나 상담도 계속 같이 실시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지어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닌 척, 성적인 생각이 안 드는 척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치료는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주치의 면담을 반드시 해야 되고 임상심리사들과 심리 상담을 하게 되고 또 불시에 이제 검찰청에서 심리생리검사라고 하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화학적 거세가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보게 되죠. 와, 와, 와. 연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시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는군요. 언제 하는가는 알려주지 않고요. 안 알려주고 불시에 하겠죠. 불시에.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네. 이게 원래 목적이 전리섬 암이나 다른 용도로 치료 목적으로 했던 약품인데 화학적 거세 효과가 있다니까 실제 맞은 분들이 계신가요? 교수님? 네? 저는 안 맞았는데. 아니, 실제 주변에. 주변에? 주변에. 아니, 저 이거는 그러면. 그럼 왜 안 맞아요? 주변에. 전리섬 암이라고.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성 범죄자들에게 호르몬 치료가 자의적으로 맞는 분들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법무병원 이외에서 나와서 맞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장기간 유지한다는 게 부작용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예를 들어 뼈가 약해진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경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여성이 폐경기에 들어서면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울감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혈액 검사를 해서 실제 이제 테스토스텔을 나눠지는 것도 보지만 비타민 D가 얼마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칼슘 수치가 어떤지 부작용을 최소화 그래도 어쨌든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약물이 또 어떨 때 쓰이냐면 소아과에서는 성조숙증이 요새 되게 많은데 성조숙증 아이들한테도 효과가 있다. 2차 성증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많이 쓰이던 약인데 이제 처벌의 목적으로도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들여오게 된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한 번 맞는다고 영원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을 보통으로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얼마 동안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3년 정도를 법원에서 하라고 명령을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와 그럼 36번 맞아야 돼요? 그럼 셈이죠. 근데 이제 3년 이후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3년 이후에가 멈추면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다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을 꽃처럼 느껴지고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싶고 이런 분이 약을 끊으면 사실은 다시 고안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니까 기능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돼요? 사실 그래서 비인권적이다 얘기하는 것도 어차피 약을 끊으면 다시 이게 돌아가는데 인간으로서 어쨌든 성적인 능력이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게요. 되게 괜찮아요. 이거는 호르몬만 억제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사고나 사상을 바꾸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호르몬의 노예라고는 해도 왜곡된 성인지를 갖고 있고 범죄 성향, 사이코패스 성향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 궁극적인 치료가 안 된 채 주사만 놓는 게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상 심리 상담이 같이 병행되는 게 그런 이유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상심리사나 혹은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치료를 병행을 꼭 하고 성행동 인지치료를 같이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니 나이 막 50살이고 이런데 교육이 돼요? 100살이 교육이 되죠. 아니 그런 삐뚤어진 생각이 고쳐져요.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더 좋은 건 사실이고요.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이제 왜곡된 채로 살아온 거를 바로잡기는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주사도 15년 동안 정도로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5년? 15년. 평생이 아니라 3년 죽이니까요. 15년. 어머니에서는 3년 단위. 3년 단위로 죽을 때까지? 아니 3년을 맞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끝나는 거죠? 원치 않으면 명령을 부과된 기간이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고. 그럼 되게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것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물리적 것의. 그러니까 정말 3년이면 되게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오히려 3년이 억눌려 있었던 거에 대한 더 보복성 그건 없나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그러니까 그 주사를 끊었을 때 리바운드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고. 다만 이제 보호관측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한다고는 하고요. 그러면 이 화학적 거세가 재범률을 낮췄나요? 네. 이제 화학적 거세 도입 이후에 어쨌든 약물치료 기간에서 재범을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0%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후는 아직은 모르고요. 효과는 있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돼요? 이런 화학적 거세를 한 숫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저도 지금. 46명. 90여 건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 86건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51년까지가. 집행 대상자가 46명에 그쳤다고. 2017년에 도입됐으니까 이제 3년 동안 치료받고 나서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트래킹은 좀 부족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직 끝난 후가 어떻다는. 2011년. 2011년에 법이 시행이 되었고. 2011년에 16세 이하라는 단업고. 2013년도에 16세 이하 없애버리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됐어요. 법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데요. 성도착증인지 아닌지 질문 조사가 설문조사 평가인가요? 설문조사로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 성도착증은 정신과적 진단으로는 변태성욕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단 기준에 맞는지 정신과 전문의가 면담을 해야 되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 심리검사 등을 바탕으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검사가 필요하다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판단해서 판사가 선고를 하는 게 과정입니다. 사실은 의사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전과가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과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착증 환자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시행된 게 2011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선고된 게 86건이라고 하셨는데 성범죄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판결문을 본 것처럼 화학적 거세를 누구에게 실행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이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좀 찬반이 있고 하니까 좀 쉽게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나 봐요.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개인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자제시킨다는 윤리적 비난이 있는 건 여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화학적 거세라고 한 단어부터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니까 거부감이 많고 연담을 좀 해보면 나의 어떤 생식적인 면들을 아무리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제가 증인으로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성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감정을 했고 그런데 검사 측에서는 당연히 그걸 청구를 하고 싶은데 변호인 측에서 반박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 해서 증인으로 나갔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권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엄연히 말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잖아요. 그래서 아까 연장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되게 일상생활이 나아지고 더 업무 능력도 향상되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인권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료적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측이나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나의 어떤 고유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강윤성이나 김근식, 조두순 이런 강력범죄자들 12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가 이루어졌나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두순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김근식이나 조두순은 안 돼 있고 김근식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추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피해자를 보는 의사니까 피해자의 인권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이 되면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 가해자에게는 사실상 이런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화학적 거세, 거세란 말이 들어가면 이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원래 원어로는 있어요. 성춘동 약물치료잖아요. 성춘동 조금 부드럽게. 그러니까 저는 성춘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로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좀 치료로 인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변호사들하고 논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3년 뒤에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왜 치료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3년 뒤에는 다시 원어치되는데 무슨 그게 치료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는 명도 많습니다. 고혈압전도 분지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리적 거세는 저는 정말로 인권 침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사실. 조금 이따 그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같은 거세여도 화학적 거세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게 아니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위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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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냉면을 자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걸맞는 그런 판결이 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와, 애초에 사람 사는 집에 막 쳐들어가고 그게 다 인권 침해인데 무슨 여기서 인권을 그렇게 따져요? 사실은 이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가 사실 3년이면 다시 이제 중단을 하게 되고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비인권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성충동을 줄이는 예방치료 차원이고 범죄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기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자들을 평생을 가둬놓을 수는 없는 문제고 이렇다면 최대한 교화를 해서 재범을 막도록 하는 현실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실적인 방법으로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500만 원 정도 1년당 든다고 되어 있고요. 1년이에요? 네. 그럼 3년 치료를 해야 된다면 1,500만 원 들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비용이 약물치료가 180만 원 정도, 호르몬 수치검사 50만 원, 심리치료 2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리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왜곡된 성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이런 돈적인 문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추후에 가둬놓고 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심리치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나요? 네, 한 달에 한 번 받게 됩니다. 그럼 270만 원이면 싸네요, 엄청. 너무 싸긴. 그렇게 생각하면 비싸진 않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찾아온 것보다 훨씬 싸요. 그럼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있다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관찰관들이 임상심리사분들이 특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민간정신과 병원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로 수용하고 삼시세끼 제공하는 거 생각하면 싸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생각은 또 안 들어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대상자를 그런 성적인 욕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화학적 거세를 하면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본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화학적 거세 말고 다른 방법이나 그런 게 외국 사례나 이런 다른 경우가 또 있나요? 실행하는 나라가 있어요? 물리적 거세를? 네. 남성 호르몬이 주로 고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 거세가 사실은 호르몬 생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죠. 스웨덴, 폴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고요. 진짜요? 덴마크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면 범죄자 스스로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실제로 이렇게 유럽까지 해서. 실제로 덴마크 찾아보니까 1929년부터 물리적 거세를 시작을 했대요. 그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도 한다고요? 덴마크에 지금. 덴마크는 되고요. 텍사스주 같은 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텍사스주 같은 데는 7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거세 허용합니다. 그런 나라도 꽤 있습니다. 텍사스 전기톱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이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이뤘는데 유족들은 이 사람은 칼슘, 비타민 D 수치까지 다 검사하면서 영향을 챙겨주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용납이 되지 않죠. 국민 세금을 나쁜 사람들에게 쓴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방법이 가장 그래도 물리적 거세는 이중처벌 금지라든지 아니면 자기 선택, 신체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 화학적 거세가 그래도 의학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치료 중에서는 임상심리 그리고 정신건강의학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수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던 큰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치료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인력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 확대를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인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라면 성범죄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인격을 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비용, 윤리적인 부분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는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성범죄는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뿐만 아니라 분노나 폭력성, 지배효과 같은 이런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 발현되기도 하고요. 마약이나 알코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학적 것에만으로는 성범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네,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호르몬 수치가 원상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성도착증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성충동만 낮추는 약물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일부 충동성, 어떤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정신과 약물치료를 병행을 하고 심리치료를 통해서 면담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것이 그나마 이러한 사람들의 재범을 막는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